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 20점 문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거래처를 선택합니다. 테이블에 거래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 클릭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거래처 테이블에 거래처 명을 선택하시고요. 중복적인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그러면 인덱스에 오셔서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예 중복 가능, 다시 한번 누르시면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합니다. 중복적인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중복 불가능 선택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거래처 테이블에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 필드에 값이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필수에 오셔서 반드시 입력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현재 작업한 거래처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누르셔서 저장할까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면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하시고요. 고객 테이블의 첫 번째, 고객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하는 경우 성별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값에다가 열하고 입력합니다. 기본 값에 여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 고객 테이블의 메일 주소에는 필드의 값에는 반드시 골뱅이 문자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일 주소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검사 규칙에다가 골뱅이 문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별, 골뱅이, 별 입력하시면 문자 처리 자동으로 되실 거예요. 라이크, 그 다음 큰 따옴표 열고, 별표, 골뱅이, 별표,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저장할까요? 예, 다시 한번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선은 관계를 설정하시는 문제네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이렇게 테이블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관계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제품 테이블과 그 다음 매출 테이블을 일대다 관계를 갖는다.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그럼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를 선택하시고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에다가 드래그하신 다음 화면에 관계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변경되면 따라서 변경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했어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 하나만 하시면 되겠네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3번입니다. 연결 테이블을 다음 지시에 따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 가셔서요. 가져오 김에 연결을 하실 건데 매출 현황 엑셀 파일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선택하시고요. 찾아보기에 가셔서 C 드라이브 안에 가시면 커말 1급 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요. 문제 제시된 매출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은 가져오셨고요.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 그러면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온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워크시트 매출 현황 다음 누르시고요. 첫 행에 머리끌 있음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매출 현황으로 할 거 매출 현황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침 한번 누르시면 연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테이블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매출 현황 테이블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DB 구축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폼을 완성하는 문제 폼에 가셔서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셔서 고객 관리 폼에 본문에 가시면 TXT 화면에 속성 시트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에 속성 시트를 표시해 놓으시고요. 내가 선택한 컨트롤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제시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속성 시트 표시해 놓으신 다음 본문에 고객 번호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면 TXT 고객 번호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TXT 고객 번호와 TXT 가입일의 컨트롤을 각각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을 첫 번째는 고객 번호고요. TXT 가입일은 컨트롤 원본을 가입일을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폼이 단일 폼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폼 보기 상태에서 형식의 기본 보기가 데이터 시트였는데 단일 폼으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단일 폼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본문에서 TXT 고객 번호 컨트롤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요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사용 가능을 아니요,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값을 편집할 수 없도록 잠금을 예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만 하시고 이렇게 속성 시트에 오셔서 데이터 탭에 사용 가능은 아니요, 잠금은 예로 선택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폼의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럼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이겠죠. 화면에 표시되는 형식을 탐색 단추 표시하지 않겠다. 탐색 단추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또 하나 레코드 선택기도 표시하지 않겠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폼 바닥글입니다. 아래쪽에 내리셔서 폼 바닥글 선택하시고요. 폼 바닥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를 클릭하신 다음 CMB 처음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CMD 이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CMD 다음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CMD 마지막 다섯 번째가 CMD 등록 그 다음에 CMD 닫기 순으로 순서를 정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 완성하는 문제 5문항을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고객 관리 폼이네요. 고객 관리 폼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CMB 성별을 선택합니다. 콤보 상자 CMB 성별을 선택한 다음 다음에 지시 사항에 따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 문자일이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행원번 유형은 값을 이용해서 콤보 상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행원번에 남과 여가 표시될 수 있도록 남 세미콜론 여 라고 입력하시고요. 목록 이해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록값만 허용해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목록값만 허용해 2로 바꿔주시면 콤보 상자에 행원번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 설정해 보셨고요. 다음 3번 문제도 이어서 할까요? 3번 문제는 현재 작업하는 고객 관리 폼에서 폼 머리끌에 보시면 폼 머리끌에 명령 단추죠. CMD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거래 내역 컨트롤을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두 번째 원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 그럼 이벤트 탭에 가셔서요.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로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 점 점 작성기 누릅니다. 거래 CMD 거래 내역을 클릭하면 TXT 고객 번호 컨트롤 값과 동일한 고객 번호를 갖는 레코드만 표시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보여주는 거네요. 고객 관리 폼에서 CMD 거래 내역 컨트롤을 클릭하면 TXT 고객 번호와 같은 고객 번호에 해당한 고객별 매출 조회 폼을 폼보기 형태로 열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면 두 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폼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픈 폼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폼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어요. 고객별 매출 조회라는 폼을 열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add normal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필터는 따로 없고요. 그 다음 조건에서 문제에서 TXT 고객 번호 컨트롤 값과 동일한 고객 번호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객 번호가 같습니까? 누구랑 같냐면 구분하는 건 M% 연산자 이용해서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되는데 TXT 고객 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고객 번호의 레코드만 표시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폼보기 가보신 다음에 그 다음 고객 번호에 해당한 내용을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래 내역 클릭하면 현재 고객 번호 1번에 해당한 숫자이기 때문에 따로 작은 따옴표 안 했던 거죠. 고객 번호는 고객 번호에 해당한 고객별 매출 조회 폼의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성별 아까 남과 여 입력한 내용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쪽에 탐색 단추 레코드 선택기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가 안 된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매출력 기능 구현에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고객별 매출 내역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고객별 매출 내역 보고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요. 첫 번째 레코드 원본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을 문제 제시되어 있는 고객별 매출을 선택합니다. 다음 두 번째 현재 1차적으로 고객 보노 필드를 가지고 그룹화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아래쪽에 폼 선택하시고 그 다음 그룹 정렬 및 요양에 가셔서 첫 번째 고객 보노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 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오름차순 정렬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렬 추가 누르셔서요. 고객본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가만 하시면 되는데 정렬 추가를 누르셔서 매출 1을 선택합니다. 오름차순, 기본 오름차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매출 1과 오름차순 정렬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 본문에 TXT 매출 1을 선택하시고요. 본문에 가셔서 TXT 매출 1 선택하면 속성 시트의 텍스 항자 이름 확인할 수 있고요.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면 표시되지 않도록 아 그럼 형식에 대한 거네요. 형식에 가셔서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면 표시하지 않겠다 하시면 형식에 가셔서 쭉 화면을 내리셔 갖고요. 중복 내용이 있다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다면 중복 내용이 있다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 선택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에 TXT 누계 금액이라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살짝 크게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면 TXT 누계 금액이라는 텍스 항자 선택할 수 있고요. 해당 고객에 대한 금액에 누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에 가시면 현재 금액이 표시가 되는데 누적 합계에 가셔서 누계가 표시가 된다면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음 다섯 번째 고객 번호 바닥글에서 고객 번호 바닥글에서 TXT 건수 그러면 건수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항자 선택하시고요. 고객별 전체 레코드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하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트 입력하시고 별표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TXT 총 금액 선택하시고요. 총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의 총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에 오셔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금액에 대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이름은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보고서에 대한 다섯 문항 작성하셨는데요. 현재 작성한 내용을 우리 인쇄 미리 보기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이 잘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화면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크기 조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 원본 설정하셨고 정렬, 그 다음에 중복된 내용 숨기는 작업 매출일이 이렇게 중복됐을 때는 3월 13일 아래쪽이 표시가 안 되어 있죠. 누적 합계 구해졌는지 누계에서는 누적 합계가 구해지는가 아래쪽에 개수와 그 다음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쭉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눌러서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관리 폼에 CMD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조회 명령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셔서 클릭했을 때니까 원클릭이 맞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름 필드에 TXT 조회에 입력된 문자를 포함하는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폼에서 미 입력하시고요. 필터 하겠습니다. 필터 입력한 다음 는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름이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는데 전체 내용과 같은 게 아니라 TXT 조회에 입력한 일부 문자와 같습니까? 라이크 연산자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이크 다음에는 별표와 TXT 조회 그 다음 별표 입력하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지만 이 TXT 조회는 입력받는 컨트롤이기 때문에 구분하기에서 M% 연산자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이름은 문자이기 때문에 별표 앞과 뒤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큰 따옴표 처리에 대한 마무리만 작업하시면 되는데요. 이름 앞에서 시작한 큰 따옴표 M% 앞에서 닫아주시고요. M% 뒤쪽에 있는 M% 다음에 있는 별표 앞에서 큰 따옴표 열어주셔야 되겠죠. 필터 기능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필터 원액 속성을 추류값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조회 매출력 기능 구현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 현재 작업하는 고객 관리 폼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하는 SQL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이네요. 그럼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에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고객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객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십니다. 그 다음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하는 분량 고객 삭제 커리를 SQL문으로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문을 이용해서 작성하기 위해서요. 위쪽에 보시면 보기에 가시면 SQL보기라고 있습니다. SQL보기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확인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삭제한다 그랬죠. 딜리트 여기에 오셔서 기존에 표시되어 있는 값들을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렉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지워주시고요. 삭제한다 그럼 딜리트라고 입력하시고요. D-E-L-E-T-E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삭제하겠다. 별표 그 다음 테이블이 필요하시죠. From 어디로부터 고객 테이블에 부터 고객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을 주시는데 Where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고객 번호가 고객 번호가 없다 라고 해서 Not in 어디에 Select 고객 번호 From 매출 테이블에 매출 테이블에 고객 번호에 없는 것만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마지막에 세미콜론 꼭 넣어주시고요. 직접 작성하실 때는 꼭 세미콜론 넣어주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하신 퀄리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불량 고객 삭제라고 거리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고객 관리 폼에서요. 고객 관리 폼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한번 갈까요? 그 다음 CMD 고객 삭제라고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작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CMD 선택하시면 CMD 고객 삭제 명령 단추를 선택해서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 및 코드의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CMD 고객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조금 전에 만드셨던 불량 고객 삭제 커리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바로 1번에서 만들었던 불량 고객 삭제 커리를 실행하라. 그러면 커리를 실행하겠다라고 하면 오픈 커리를 선택합니다. 커리 이름은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커리 이름 불량 고객 삭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업한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요. 저장 버튼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영어로 매크로라고 입력하시고 숫자 2를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매크로 창은 닫으시고요. 그 다음 CMD 고객 삭제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 2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리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니까요. 고객 관리 폼 닫아주시고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만들기 가셔서요.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매출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고객 번호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금액의 총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 금액의 합계를 조회하기 위해서 요약을 클릭하셔가지고요. 합계로 바꿔주시고 텍스트는 금액 총계라고 좀 수정할까요. 그 다음 금액 고객 번호별 금액의 합계를 조회할 거 커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출액 우수 고객이에요. 우선은 잠깐 이렇게 작성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를 클릭해 보시면 전체 내용이 표시가 돼요. 48개의 레코드가 표시가 되는데 제시된 그림은 딱 10개만 나와 있고요. 금액이 우선 일단 내림차순 해 볼게요.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금액에 대해서 정렬을 내림차순 한 번 하시면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셨을 때 문제에 나와 있는 1번부터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 68만 5천원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68만 5천원까지 이 밑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사실 이 68만 5천원까지는 레코드가 보니까 10개예요. 상위 10이라는 속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우리 속성 시트에 오셔서 상위 값을 10으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10으로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총 10개만 표시할 수 있겠죠. 또는 속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조건에다가 여기에다가 그거나 같다 68만 5천원이라는 값을 입력하셔도 돼요. 상위를 이용 속성을 이용하시거나 여기에 속성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직접 값을 입력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돼요. 상위 속성 값을 이용하셨다면 이렇게 하시고 내림차순 하셨을 때 문제 제시된 내용과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매출액 우수 고객 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 테이블 테이블 하나만 이용하는 거니까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요. 커리 마법사의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 우리가 이용할 테이블은 제품 테이블입니다. 선택하고 다음 제시된 그림의 왼쪽에 있는 행 머리글은 제품 이름입니다. 그 다음 누르시고요.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는 숫자 1, 2, 3, 4 는 공급업체별입니다. 공급업체 선택하고 다음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는 재고량의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고량의 합계 총계를 선택하면 되겠죠. 재고량의 합계 그 다음 누르시고요. 커리 이름을 문제에서 제품별 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제품 이름과 그 다음 공급업체 숫자 표시되어 있고요. 합계 재고량인 부분에 재고량 합계라고 좀 수정해 주시면 될까요? 전체 레코드는 21개 맞고요. 현재 오른쪽 닫기 한번 눌렀다가 고객 관리에서 제품별 재고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셔서 우리 핵머리 글에 합계 재고량이라고 표시됐던 부분을 재고량 합계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 가셔서 제품 이름, 재고량, 합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 레코드 수 확인하시면 돼요. 네, 맞게 표시가 되어 있죠. 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셔야 되겠죠?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4, 처리 기능 구형까지 네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